부천역 초역세권에 3억 초반대부터 지금 분양하고 있는 이사 생각이 있으시다 부천역 역세권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 빨리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집장만TV 김실장입니다 자 오늘 부천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총 한계동으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전혀 막힘이 없는 곳이라서 아마 다들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분양가를 대폭 인하했기 때문에 3억 초반대부터 지금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인기가 많아서 지금 손님들이 계속 오고 있는 상황이라 촬영이 계속 늦어지고 있었어요 그 정도로 인기가 많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주방하고 거실 부분이세요 자 전체적인 화이트하고 우드톤 컬러 조합을 했기 때문에 따뜻한 느낌이 많이 들고 대중적으로 아무래도 가장 많이 선호하는 느낌이실 거예요 자 여기 가장 큰 타입입니다 주방을 보시면 이렇게 기역자 동선으로 되어 있고요 아일랜드 식탁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가스 배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인덕션 3구짜리 들어가 있는데 인덕션 싫으신 분들은 가스 배관 있어서 가스레인지 교체 설치 가능하시고요 지금 싱크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넓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설거지할 때 불편함 없이 사용하실 수 있고요 냉장고도 만약 키친피스로 한다고 하면 원도어 자리로 한 3개 정도는 다 들어가실 수 있는 공간 충분히 나옵니다 자 여기가 가장 큰 타입이기 때문에 실제로 보시면 아마 비교가 되실 거예요 이렇게 주방 공간에 식탁 자리도 놀 수 있는 공간도 별도로 있습니다 전혀 막힘이 없어서 제가 뷰를 한번 보여드리자면 바로 보여요 저기가 이마트 주차장 있는 쪽이고요 그리고 이게 전혀 막힘이 없어서 이제 고층으로 올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저층은 또 많이 빠졌어요 금액대가 너무너무 착해서 분양이 빨리 끝났고 이제 고층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큰 타입은 자 이제 메인 안방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메인 안방이신데 여기 천장에 에어컨 마찬가지로 들어가고요 여기는 전체적으로 천고가 높아서 개방감이 훨씬 있습니다 자 바닥 부분 마루시봉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부부욕실인데요 자 부부욕실 보시면 세면대가 바깥으로 따로 나와 있고요 조명거울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안쪽에는 샤워하거나 이제 볼일 보실 수 있는 공간으로만 따로 빼놨어요 그래서 습식으로만 이쪽 사용하시면 되고 젠다이 선반이 이쪽과 저 안쪽에도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전체적인 톤 칼라가 되게 차분한 느낌이 들어서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선호를 합니다 여기가 첫 번째 방이었고요 방에서 나와서 복도에 보시면 이렇게 수납장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살림 많으신 분들은 이 타입을 가장 좋아해요 그리고 여기가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도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근데 그 사이에 메인 욕실이 있는데 여기는 전체적으로 메인 욕실에 이렇게 샤워부스가 설치되어 있어요 이게 가장 좋고 우드톤 칼라로 되어 있습니다 스프레이 건도 설치되어 있고요 매립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샤워하실 때 문 닫고 사용하시면 안쪽만 습식 사용이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마지막 방입니다 마지막 방이고 안쪽에 보시면 여기는 보일러실 채광이 너무 좋죠 문 짐들도 여기 보시면 수전 설치되어 있어요 세탁기 건조기 하나로 다 위로 올리고 한쪽에다가는 세제 같은 거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살림 많으신 짐 많으신 분들은 가장 이 타입을 선호하시고요 신혼부부이신 분들은 작으면서 남양 타입도 있어요 거기도 많이 선호하시고요 타입이 종류가 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오셔서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중문은 이렇게 스윙도어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부천역 초역세권에 3억 초반대부터 지금 분양하고 있는 현장 소개시켜 드렸고요 지금 인기가 너무 많아서 계약이 빨리빨리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사 생각이 있으시다 부천역 역세권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 빨리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내집장만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 안녕